하나 먼저 뽑고 자, 어서 손으로 쳐볼까요? 인터넷 검색 30초 시작 20초 남았어요 머리 한 번씩 조금 만질까요? 머리 예쁘게 순영군 코 혹시 뜯겼어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시작 악장 속에는 악불리 귀엽 치킨 묵는 옆에는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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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는 성아지 네 악장 속에는 상다들이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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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 충격이 크네 나 눈빛기 준비 콜빡씨 콜빡씨 어디갔어요? 아 진짜 이거 눈빛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형군 나와서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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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사과하는 두 분 한 번 하고 가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무 약해요 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시 박장 속에는 삼팩들이 삼팩들이 삼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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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군 앞으로 나오세요 외장곡 가사 틀리시는거죠? 아까 지훈이가 코를 잡아당겨서 충격이 아프네요 코를 잡아당겨서 지훈군 일로 오세요 못 먹게 하는데 순영군 코 잡아당기셨어요? 아니요 안 당기셨어요? 둘이 마주보고 화해하세요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 들어가시고요 한 소절 가사보기 한 소절 가사보기 이거 봤을 때는 이 팀에 자 연습 없습니다 갈게요 두 팀이 싫어 공기야 공기 공기야 이쁜 말 속에 떠올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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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꼬마귀의 고양이 꼬마귀의 고양이 바로 밑에는 강아지 나는 잡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무유로 팀 사무엘 숟가락 두 번 드셨습니까? 자 준비 시작 땡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바로 갈게요 오늘 네 한 번 더 바로 갈게요 연습 한 번만 해보세요 모두 햇살이 반기면 햇살이 흔들며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새삼을 잃고 자요 우리 집 남과 노래를 향한 내일 지는 노래를 향하라 참새들이 우리 집에 들어 뱅 뱅뱅뱅뱅 뱅뱅뱅 큰 건 잊지마요 눈 벗어 집을요 가사 보고 노래하기 우리 집중 노래는 네 우와 우와 어쩐지 나이가 아닌가 1번 갈까요? 2번 갈까? 뱅뱅뱅 뱅뱅뱅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4번이 괜찮은데 1번 가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1번 아니까진네 1번 아니에요 2번이 좋을까진냐 감사합니다. 다가가에서 산다 바다 바에서 고연 고기구의 능에 바다 바에서 조개를 참고하며 숨어서 털린 탈 화물은 공부를 잊지 않아 조개가 넓은 말째 바다 바에서 費六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노래가 늘려서 그렇지 가사는 굉장히 짧아요 자 두 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들을 수 있죠 .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랑가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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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븐틴 방송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음료 별다방, 콩다방 원하시는거 저희가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